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공연 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괜찮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즐거우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연경이가 기획할 때 그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곡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떨림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또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매번 멤버 저희들 할 때마다 서로 서로 자극받으면서 서로 우리가 더 좋은 음악을 하자 이렇게 뭉쳐진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몰랐던 친구들 몰랐던 뮤지션들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떻게 공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주시고 또 내일은 유동방송이라고 유재하 동문의 방송이 있습니다. 고독한 작곡가 오네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또 공연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또 오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들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다 같이 인사드리고 해피하게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